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대표 윤리강사 김종혁입니다. 수용특강 어떻게 공부할까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수특 완벽히 분석해 주고자 특히 윤리와 사상은 지금 여러분들 연계교제 이외에는 다른 교제들도 많이 없어서 어떤 거 공부하지? 라고 궁금하고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최고의 수특 분석서를 마련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최고의 지금 윤리강의를 계속 전하고 있는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강사로서 생활과 윤리로서 제가 상당히 어떠한 강의로서 유명세는 있지만 윤리와 사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윤리까지 선생님 잘 가르쳐 주실까? 원래 주전공은 당연히 윤리와 사상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 생윤이 없을 때는 윤리로 시작했고 전국에 있어서 1등급 55%로 1위 그러니까 우리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일반계 학교에서 아이들 1등급을 55% 2등급까지 거의 80% 이상 만들어서 매스컴에 탔던 것도 바로 윤리예요. 여러분 지금 윤리와 사상 제 강의를 들어오셔서 듣고 있는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면 윤리는 철저하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윤리와 사상. 그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이해시켜서 접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연계교제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고민한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연계교제 강의를 해드릴 텐데 네 단계로 정복해드릴 거예요. 수능특강을. 첫 번째로는 수능특강에 있어서의 원문 내용들 분석하면서 빈칸 넣기로 빈칸 넣기뿐만 아니라 그 사상가들의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묶을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캐치해서 자료로 제공이 될 겁니다. 혼자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같이 묶어가지고 강의로 전달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수능특강에서의 자료가 다시 평가원의 문항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그 자료에 어떤 요소들이 숨어있고 어떤 것들이 출제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능특강에서의 윤리와 사상. 여러분 문제 푸는데 지금 문제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충족시키고자 변형문항 만들어가지고 총 16챕터로 진행이 되는데 챕터별로 4문제를 변형문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수준에 걸맞는 고난도 문항으로 우리 함께 강의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5월달에 내가 지금 개념 끝났고 공부 어떤 거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얼른 이 강의로 들어오셔서 수능특강 완전 정복한 이후에 여름에 진행되는 수특수환에 이어서 고난도 기출까지 녹아들어가는 심화 마무리 강의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꼭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면 수특분석 1강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